아들에게 한 복수 옛날에 경상도 영천 사람인 이형상이라는 자가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을 하여 섬 안을 돌아다녀 보니 정말 당이 많고 절들도 거의가 제 구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과 절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칠 데가 없었고 사람들은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곰 무당을 부르거나 당을 찾아가 굿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관가에서 백성을 모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절에 간다 나는 당에 간다 하여 모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이만큼 백성들은 관리들보다는 무당을 더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는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굿하는 곳에 몰래 들어가 굿을 구경하다가 밤이 이슥하자 무당 한 사람을 데리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당을 끌어안치고 문초하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굿을 하면 귀신이 나타나느냐 예 저와 같은 처지에 어찌 귀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 같은 주제에는 헛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굿을 하는데도 귀신을 못 볼 리 있느냐 이름 있는 무당들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제 처지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긴 있는 것이냐 예 그러하다 하옵니다. 이 목사는 그 무당을 돌려보내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당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령이 세지 않다는 규모가 작은 당부터 부수기로 했어요. 무당들에게 굿을 하게 하고 신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봐도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귀신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 안에 있는 모든 당과 절을 부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 일행이 그렇게 당을 부수면서 광정당이라는 큰 당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말을 끌던 시종이 당 근처까지 이르자 갑자기 말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또나리 이곳 광정당은 신령의 세기로 유명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시종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엎드린 채 간곡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섬 안에서 내가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야 할 곳이 어디 있단 말이냐 목사는 시종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지요. 사또나리 그냥 지나가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리 하느냐 내 말이 무함하구나 시종이 아무리 강국하게 말해도 목사는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말을 탄 채 지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더 이상 걷질 못했어요. 화가 난 목사가 호령호령하여도 말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나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던 말이 그만 그 자리에 고꾸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여기 다른 말을 대령하여라. 화가 난 목사가 호통을 치며 그 위험을 내세웠으나 누구도 얼른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결국 다른 말을 타고 그 당 앞을 지나가는데 다시 그 말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이 당에는 정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종들을 시켜 이 당에서 굿을 하는 무당을 불러오도록 가였습니다. 그리고 큰 굿을 할 준비까지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무당이 오고 이웃 마을에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굿 준비가 다 되었어요? 네 이놈. 내가 굿을 제대로 하여 저 당의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나도록 하여라. 목사는 발발 떠는 무당을 꿇어 앉힌 후 추상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무당은 거역할 수 없어 굿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굿을 하였습니다. 굿이 계속되는 동안 목사는 그 주위 마을에서 총질 잘하는 포수들을 대령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굿은 계속되었어요. 무당은 북과 꽹과리를 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굿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굿을 하는데 큰 구렁이가 차려놓은 재상 앞으로 쓱 나타났습니다. 모여선 사람들이 모두 놀란 것은 물론이나 목사는 너무나도 의외의 일에 놀라면서도 그 구렁이를 처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수들이 총을 쏘고 창을 던졌어요. 그 구렁이는 꿈틀거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광정당 귀신을 물리친 이 목사는 당 귀신을 물리치는데 더욱더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섬을 돌아다니며 당이란 당은 모두 부수어버리고 그곳에서 고스라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무당들은 모두 농사를 짓게 하였어요. 그런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사가 혼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참인데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어요. 사또 주무시오. 이 목사는 차림과 목소리가 하도 엄숙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 뇌시온지 나는 저 김영마을 에서 왔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공손하게 대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오. 그런데 사는 곳이 노추하여 여간 불편하지 않소. 내 집 울담도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 아니오. 그래서 내 목사께 이렇게 정원을 하는 것이오. 노인은 자기가 묻혀있는 묘가 아주 황폐해져 있다는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사라지고 목사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당들을 부숴버린 뒤라 꿈자리가 늘 사나웠던 터인데 그 노인을 만나고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시종을 불러 앞세우고 말을 달려 김영마을로 갔어요. 몰래 이리저리 마을 부근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구석지에 오래도록 손보지 않아 황폐해진 골총을 발견하였습니다. 큰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임자 없는 무덤처럼 되어 있었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목사는 마을 이장을 불러 그 무덤의 내력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으도록 이장에게 명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예를 갖추어 제사를 드리고 맷자리 안에 자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을 다 배워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성료를 낳았지요. 그리고 얼마 후였어요. 목사는 밤중에 전해왔던 그 백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덕분에 이제는 좋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는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꿈에 들은 그 노인의 청을 들어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밤중에 그 백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또나리 급히 재주를 떠나십시오. 노인은 다른 말은 더 하지도 않고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목사가 언급결에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세 번이나 나타난 그 백발 노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지요. 목사는 황급하게 행장을 차리고 몰래 가까운 폭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어서 배를 띄워라. 마을 이장에게 마을에서 제일 큰 배를 띄우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목사는 급히 배에 올랐어요.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서 배끼리 순조롭게 튀어갔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파도가 새기로 소문난 제주바다를 넘어서서 목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뽀얗게 검은 구름이 낀 먼 제주 부근에는 큰 바람이 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바람이 점점 가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백발 노인을 생각하고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히 배를 몰았어요. 바람도 더 급히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탄 배가 막 육지에 당도하자마자 목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뒤를 바람도 막 쫓아와선 목사가 금방 내린 그 배를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듯이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노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담을 잘 정리해준 은혜가 품으로 화를 면하게 해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당 귀신들의 복수를 피하여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료를 해준 그 무담의 백발 노인의 덕분 이었지요. 그를 해치려던 그 바람은 바로 그가 부숴버렸던 당을 지키는 귀신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에게 복수를 못하자 대신 그 아들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사실을 이 목사는 고향에 돌아가서야 알았답니다. 소 잡고 어둠 멧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 어머니가 여남은 살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는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흥하게 하는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남편의 멧자리를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는 얘야 남들은 집에 돈이 많으니 육지에 나가서 유명한 시간을 모셔다가 멧자리를 본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힘 닿는 데까지 알아봐야 할 게 아니냐 하고 아직 철없는 아들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모시는 일에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다시 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잘하는 시간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건너마을에 강훈장 이라니가 멧자리를 잘 본다고 하는데 그분이라도 모셔다가 아버지 모실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경황이 없어 임시로 아무데나 묻었던 것입니다. 홀몸인 내가 직접 갈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가서 사정하여 보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이웃마을로 보내어 강훈장 이라는 분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불과 열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으나 어머니의 강국한 말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강훈장이란 지관을 청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방으로 들지 않고 돼지우리와 외양간을 한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아이에게 예야 저 소를 잡으시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하였습니다. 정말 엉뚱한 청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얻어다 기르는 소였어요.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 하니 어린아이 마음에도 어처구니 없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엔 소가 없습니다. 저 소는 외삼촌댁에서 얻어다 기르는 것이라서 잡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사정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을 보던 어머니가 나와서는 손님을 맞으려다가 아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는 얘야 이리 좀 말아 하고 아들을 급히 부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 말 말고 소를 잡겠다고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는 외삼촌네 소가 아닙니까? 그래도 잡겠다고 그래라. 이 어미가 달아서 할 테니. 아들은 어머니 말대로 부엌에서 나와서 강훈장에게 소를 잡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친정으로 졸다름쳐 갔지요. 손 아래인 동생을 보고 사정했습니다. 동생 딱 한 사정이 있어 왔네. 누님 무슨 일입니까? 저 매부의 맥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시간 어른을 정해왔는데 글쎄 소를 잡으라 하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으냐. 동생은 누님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누님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를 잡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정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친정 동생이 소 잡는 백정을 데리고 누님네 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를 잡았지요. 강훈장은 소를 잡아 대접 하는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없이 방 안에 들어앉아 대접만 받았습니다. 맷자리를 보려는 눈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 한마리를 혼자서 몽땅 먹어치우곤 하더니 어서 들에 나갈 제비를 차리게 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글로 나섰어요.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앞장서서 한참이나 한라산으로 올라가다가 야 소 백마리는 얻을 곳이다.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먹어버렸으니 어떻든 소 아흔 아홉 마리는 부릴 거다. 하며 한 곳을 정해주더니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아버지를 이장하여 모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강훈장의 말대로 백여 마리 소를 집에서 기를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쌀값 제대로 갚은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코각 코각 이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이었어요? 코각 은 밤에 산디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밭에 잘 여문 산디를 베어 놓고는 묶어 걷어들이질 못했는데 밤에 지키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온 고각은 밭 한평 구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어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하자 쌀쌀한 냉기가 옷서포로 스며드는 게 으스스하고 춥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으로 쿵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고각은 가만히 동작만을 살폈지요. 그 괴안은 바탕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고는 엎드려 베어놓은 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게 어찌나 빠른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각도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하는 거동이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하여 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사이에 밭 가운데 있는 별을 한 반쯤 묶어서는 한가운데로 모아놓고 짐을 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 꼬리는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고각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가 산디 묶음을 산처럼 쌓아 등에 짊어지고 일어나자 산디밭이 휭하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각은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디값을 톡톡히 받아내고야 말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날이 환하게 밝자 그 산디를 가져간 사람과 단둘이 만났지요. 왜 남의 곡식을 말도 없이 가져갔소? 고각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정말 화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굶게 되었는데 당신 내가 부자란 말을 들었소. 구워달라고 해봤자 구워줄 것 같지는 않아 내가 한 짐 저었소. 나중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그리하시오. 상대는 상대는 육지와 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장사가 잘 되어서 쌀을 한 배 싣고 왔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거였어요. 고각은 때를 맞추어 갔습니다. 쌀을 가득 실은 그 사람의 배는 객가에 있었지요. 오랜만입니다. 전에는 제가 신뢰가 많았소. 오늘 갚을 테니 저 배에 올라가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오. 전에는 내가 볏단으로 한 짐 저었으나 이번에는 당신이 쌀로 한 짐은 저가시오. 그는 배를 가리키며 고각에게 마음대로 저가라고 말했습니다. 고각은 아무 말 없이 배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차근차근 쌀 가마니들을 포개놓고 세워놓고 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 안에 있는 쌀 가마니들이 고각에게는 한 짐 밖에 되질 않았어요. 고각은 배 안에 있는 쌀을 몽땅 한 짐에 지고 나오면서 더 가져가려 해도 쌀이 없어 이것밖에 못 가져갑니다. 하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던 배임자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날 밤 자기가 너무 당돌하게 그 집 산디를 지고 온 게 미안했습니다. 저 힘에 한 번 싸움이라도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했지요. 쌀값은 제대로 갚는군. 배임자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산삼을 얻은 부부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밭도 없어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들도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자는 그렇게 나무를 해서 팔아서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그러나 어엿한 나무꾼이 된 아들은 나무를 해다 파는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해봐야 별로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했지요. 하루는 그 아들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가 나무는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산속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나무 하기가 싫어졌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평평한 잔디밭에 이르러서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 앉아있다가 깜빡 졸고 말았어요. 나무꾼이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등허리가 간지러웠습니다. 꿈인 것도 같고 생시인 것도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깬 후에도 자꾸 등허리에 무엇이 꾸물거리는 것 같아서 그는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가 살펴보니 누웠던 자리에 무 같은 것이 솟아 나 있었어요. 나무꾼은 그것을 쑥 빼보았습니다. 커다란 무 같기도 한데 무는 아니었어요. 신기한 물건이라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뿐해지면서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 발자국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벌써 연함은 발자국이 옮겨지곤 했습니다. 몸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지요. 그는 마을로 내려와서는 배가 고파서 어떤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은 없었으나 우선 먹고 싶었어요.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주막집 여자가 쪼르르 나와서 어서오십시오 하고 상냥하게 말하면서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안방으로 들어가기도 뭐해서 퇴마루에 그냥 걸터 앉겠다고 해도 주인 여자는 한사코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나무꾼이 이렇게 생각하고는 안내하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가득 차려 들어왔어요. 그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식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여자는 그렇게 놀라는 그에게 염려 마시고 잡수십시오 하면서 잔에 가득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저 주는 대로 마신다는 생각에서 술을 쭉 들이켰지요. 그리고 차려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스르르 왔어요.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어렴풋이 잠이 깨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러 술꾼들이 마구 그 주막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주인 여자를 불렀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소? 음식값도 내지 못할 주제에 아주 의젓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패싸움이 일어날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주인 여자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 였지요. 여자는 이야기를 다 하고는 훌쩍훌 울기 시작했습니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여자 한 사람을 차지하여 무엇을 한단 말이오? 나무꾼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 두 패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저를 탐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느 사람에게라도 그날 저녁에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염려 말아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여 줄 테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있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를 일 이었어요. 싸움 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싸움패들과 상대하여 여자를 구할까요? 그때 였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어요. 가만히 문틈으로 내다보니 두 패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패는 서른 사람쯤 되었고 한 패는 연암은 사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른 사람쯤 되는 패가 지고 있었어요. 얼마 있더니 한 패는 완전히 패하였는지 뿔뿔이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긴 패들이 기고 만장하여 떠들며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 여자주인은 영락없이 저들 대장에게 시집가야 할 형편이었어요. 왜 이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안방에 앉았던 나무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문을 확 열어져 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떠들며 술을 마시던 그 패거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눈을 불아렸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꾼 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야? 그 중에 제일 젊은 청년이 술상을 훅 밀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나야? 왜 그래? 아니 뭐 술은 혼자 마시는 건가? 좀 조용히 하라고. 나무꾼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모여있는 패거리들 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편없이 초라한 친구가 시비를 거니 저놈이 정신이 돌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일어섰던 그 젊은이가 휘칸이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뒤로 벌렁 넘어진 것은 나무꾼이 아니라 바로 그 대들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던 패들이 오르르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썩은 나무 넘어지듯 넘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그 패거리에 대장이 마시던 술잔을 팽개치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미 마당한 귀퉁이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방에서 점잖게 나와서는 주위를 쓱 둘러보았어요. 그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편 구석에서 싸움을 구경만 하던 주막주인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는 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차려 올렸습니다. 여자는 처음 이 나무꾼을 안방으로 청해 극진히 대접할 때부터 그의 사람됨을 모두 알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싸움을 하여놓고도 도모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아리송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나무꾼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하였고 나무꾼 쪽에서도 자기에게 너무나 분이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부가 되어 사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파십시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여자는 밖에 나가버린 때여서 나무꾼의 생각에는 보물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집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그 노인의 말을 듣고는 여보 그거 있잖아요. 그 가슴속에 있는 거 가슴속에 있는 거라니 나무꾼은 가슴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그 무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거 말이오. 옆에서 나무꾼을 바라보고 있던 그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옳지. 그거 맞아요. 그것을 파시오. 이걸? 나무꾼은 자기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귀한 물건이라고 사려는 그 노인이 더더욱 이상하기만 했지요. 얼마 얼마 주시겠어요?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지요. 노인은 값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싼 값을 주고 살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나무꾼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흥정 그렇게 흥정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것을 500량 팔았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다음에 나무꾼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게 무엇인데 그 노인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는 거요? 부인이 놀라는 얼굴로 자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곳까지 갖고 왔어요? 글쎄 나도 그게 이상하오. 사실 모르고 그냥 가져온 것인데. 부인은 혼자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산삼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가슴에 품었으니 힘이 그렇게 세었고 당신 얼굴에 그런 힘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서야 나무꾼은 모든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대 부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그 산삼을 판 돈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귀대장 시합 옛날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뀌었느냐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렁주렁 달린 감을 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감나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석당한 거리를 두고 감나무 밑으로 간 다음엔 엉덩이를 살며시 듭니다. 그러고는 힘을 모아 방귀대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나무에 달려있던 감이 후두둑 떨어져 내린답니다. 사람들은 높은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지 못하면 방귀쟁이 아주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방귀 한 방만 뀌어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건너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아저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세상에서 자기 방귀가 제일 센 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이웃마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저씨는 자기 방귀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네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디 갔는지 아주머니는 안 보이고 그 집 아들이 바깥 아궁이 앞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윗마을 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왜 찾으시나요? 너희 어머니 방귀가 세다고 하기 얼마나 센가 보려고 왔지? 아무리 그래도 내 방귀만은 못 할걸? 아저씨 방귀가 아무리 세어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당해요. 우리 어머니 방귀가 훨씬 셀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몹시 화가 났어요. 조그만 녀석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쪽에다 대고 방귀를 꼈습니다. 그러자 방귀바람에 날려서 아들이 그만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아들은 구들 장을 지나 굴뚝 밖으로 쑥 튀어 나왔습니다. 검댕이 시커멓게 묻은 얼굴로 말이에요. 우는 아들을 두고 아저씨는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잔칫집에 갔던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얼굴에 시커먼 검댕을 묻힌 채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랬어?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절구 꽁이를 들고 아저씨를 뒤쫓아 갔어요. 아저씨는 그새 강을 건너 맞은편 언덕에 다달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주머니는 휙 돌아서서 절구 꽁이를 궁둥이에 대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절구 꽁이가 대포알처럼 쌩하고 날아갔지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돌아본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구 꽁이가 자기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얼른 궁둥이를 들고 아주머니 쪽으로 방귀를 뀌었습니다. 날아오던 절구 꽁이는 아저씨의 방귀바람에 다시 아주머니 쪽으로 날아갔답니다. 그걸 본 아주머니가 그냥 있을 턱이 있나요? 더 힘을 주어 맞방귀를 뀌었지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한나절이 넘도록 강가에서 방귀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죄없는 절구 꽁이만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파르르 떨다가 강물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강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절구 꽁이에 맞았는데 새우의 등이 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자미는 누구방귀가 더 센지 눈알을 이쪽 저쪽으로 굴리며 구경하다가 그만 한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말았고 그 부근의 물고기들은 너무나 놀라 그 강쪽으로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자가 된 모자란 아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조금 모자란 데가 있었지만 아들은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받은 품삭스로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은 이웃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품삭스로 서푼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귀한 돈을 행여 잃어버릴 세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른 겁니다. 아들은 우물 옆에 돈을 놓아두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손이 허전한 겁니다. 돈을 우물가에 놓고 그냥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우물가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얘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느냐. 돈을 우물가에 놓고 왔는데 다시 가서 보니 누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처음부터 손에 쥐고 온 것이 잘못이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게 아니냐. 내일은 품삭슬 받거든 꼭 주머니에 넣어오너라. 예 어머니 다음날 아들은 또 이웃마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수고했다며 품삭슬 주는데 돈 대신 강아지를 주는 겁니다. 품삭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했지.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고는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아들은 억지로 강아지를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주머니가 툭 뜯어지고 만 겁니다. 강아지는 냉큼 도망가 버렸어요. 이번에도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털레털레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품삭슨 잘 챙겨왔느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품삭스로 받은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끈으로 끌고 왔어야지.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은 묶어서 끌고 올게요. 다음날 일을 마친 아들은 이번에는 품삭스로 강아지가 아니라 생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제 어머니에게 들은 말만 생각하고 생선의 머리쪽을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간 겁니다. 흑토성애가 된 생선은 집까지 가는 동안 살점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가 막혔지요. 아이고 이 녀석아 생선을 끌고 오면 어떡하니 이런 것은 종이에 척사서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또 일을 하러 갔어요. 하루종일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품삭스로 당나귀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종이에 썬덤? 하지만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아들은 이번에도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당나귀를 큰 종이에 쌌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둘러맸지요. 당나귀가 마구 발버둥을 치는데도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고울 원님이 그 옆으로 행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원님의 딸도 있었는데 그 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튼 행차를 하던 원님 딸은 아들이 종이에 싼 당나귀를 둘러매고 낑낑거리며 가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쑥 빠져 원님의 딸은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죽을 병에 걸릴 줄 알았던 딸이 낳자 원님은 기뻐하며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내 덕에 내 딸의 병이 낫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는 왜 힘들게 당나귀를 둘러매고 가느냐.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 듣다니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참으로 효자구나. 여봐라 효성 깊은 이 아이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상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날개를 잃은 사람 옛날 제주도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아주 잘나고 영리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가난하여 농사짓는 걸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장에 가서 팔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도와서 밭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집신 삶는 일도 도와드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제주읍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주문 맡아두었던 집신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아들은 아주 빨리 다녀왔습니다. 지금쯤 겨우 읍내에 도착했으려니 생각했는데 벌써 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는 다시 그와 같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금쯤 이면 반쯤 갔을까 생각할 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실로 놀라운 걸음걸이였어요. 아버지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이 녀석이 보통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몰래 아들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냇가로 목욕을 갔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목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고는 혼자 먼저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너 혼자 천천히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척하고는 몰래 숲속에 숨어서 아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헤엄을 잘 쳤어요. 순식간에 냇가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 쳐가곤 했습니다. 마치 나는 것처럼 빨랐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헤엄을 치던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바위에 올라가 두 팔을 벌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크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겨드랑이에 시커멓게 나있는 날개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보는 게 무서워서 집으로 다름질 치듯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날부터 그들 부부는 이 일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당 자기들 손으로 아들을 죽이든가 아니면 관가에 알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여보 저놈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야 없지 않소. 그러니 그놈의 날개만 잘라버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테지요. 날개만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애를 죽이지 말고 날개만 잘라버립시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부부는 이렇게 단단히 약속하고는 그 날개만을 잘라버릴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 부부는 약속을 하고서 아들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얼마 후 취해 쓰러진 아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그 날개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겨드랑이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잘라버린 것을 알고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잘 자랐어요. 자랄수록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 안에서는 싸움이나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혼자서도 한 연하문 사람 몫은 거뜬히 해냈어요. 그의 부모들은 그가 힘을 쓰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날개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마음을 놓았답니다. 그렇게 날개를 잃어버린 그는 그런대로 일생을 잘하는 미련한 장사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소잡고 얻은 맷자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옛날에는 조상의 맷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후손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는 생각이 지금보다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맷자리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맷자리를 쓴 후 한참이 지나서도 다시 그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나 조상에게 진심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금보다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후 맷자리에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1 2 1 3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